하와이!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프리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과 생기고 있는 뿌라투 아트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꿀잼 영상 출발해봅시다! 뿌 뿌! 블러드리의 상태가 오늘도 신상치가 않군요 맞습니다! 오늘은 뚱롤 스타즈 뚱땡이 브롤 2탄입니다 이야.. 오늘은 뭐.. 저기 니타랑 레온이가 그냥 얼마나 먹어야 됐길래 슈퍼 우령아들이 됐어요 큰생아! 뱃살 좀 봐라 엄마 응? 얼마나 먹어야 됐길래 그 꼴이 된 거야 응 아... 잠깐만 아니 그래도 실력은 여전하구만 일단! 오늘 우리 둘이 시청자 Captions 카포보셨car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잠깐만 뚱땡이 고매 야야야! 저거는 뭐 그.. 그냥 takes 테이블 어헴허 vague 준 oral드 It's me! 코미야? 오이! 불러 가유! 잠깐만 이번엔 다이너마이크인데요? 아이고 아이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하 또 이렇게 개꿀 파워큐브가? 넌 마이! 이건 내 거다지? 저기요 할배 그거? 될 겁니다 넌 보지 마세요 너무 짜증들 이걸? 노인공경을 몰라 응? 그래도 뭐 나는 자비로운 어른이니까 니들끼리 맛있게 먹으라 간다! 점프가 안 된다면 나이스 다 파워 뿡 노 나 잘못했어 난 죽이지마 난 죽이지마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걱정 나라 같은 투청리를 풀어먹었어 내가 너 지킨다 다이너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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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리야 이거면 절대 안 눕힐 거야 슬허 O who NO NO 하하하 이러면 깜쪽 같겠지? 하하 하하 야 이 정도면 됐어 니타야 안심해 어휴 아저씨들이 누굴 바보라나 응?! 귀요미들에게 빠따맛을 한번 보여주죠 뭐야? 잠깐만 우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? 뭐지? 이놈 등장 두둥 결국에 최종 승리자는 우리구만 응? 뭐야? 왜 부활해? 응?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잠깐만 쟤 왜 무한으로 부활해요? 한 놈이 살아있어요 이거 어? 어? 어디 간 거야? 응? 응? We can do this What?! 아니 자, 다음 영상 한 번부터 봅시다 오늘은 병맛 불우 특집인가 보네요 백년의 불우사즈 이타인가 봅니다 에이 너를 힘도 없다 이 말이야 응? 에이 진짜 백년 동안 이 혼란한 불우사즈 세상에서 살아남아 왔다 응? 오늘도 이 타워치부는 이 니트님 것이야 비비할매 등장이네요 예 빠따 들 힘도 없어가지고 예, 빠따가 지팡이로 보내버렸어요 비비 비비 아니, 망하라 망구 이건 내꺼다 임마 으잉 이거나 먹으라 짜식아 하하하하하 어떡해 우리 곰탱이 이미 사망 미스터밭 내 허리 내 허리 허리가 폴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예 갤럭시 폴드 비비편입니다 내꺼다 혼대지마 하하하하 이건 이 모티스님 것이다 어허이 자 망할할 망구들 이 건 내꺼라고 따뜻 좋아서 안 그래도 갈 때 됐는데 내가 거의 묻어들었어 거의 뭐 본인 직업 역할에 충실히 해버렸는데요 잠깐만 스피드의 대명사 맥스가 100년 뒤에 맥스의 모습은? 내가 80년만 젊었어도 아 왜 이렇게 안 닿는 거야 허리 빠글난다 오늘 뭐 묻어둡 특집인가요? 한 명씩 진짜 골로 가버리네 노린다 누가 나의 꿀잠을 방해했어 너 동놈이야 일루와 정놈의 싸움 끝을 내보자 짠거 짜식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짠거 뭐야 - 아흐흫 아흐흐흐흐흫 또각 뜰 새 또각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늘 아주 몇 명을 묻은 건지 내 역사상 최고의 날이여 브링걸라 루 헤헤헤 헬로 잠깐만 이번엔 뭐 디스 잘입니다 두그릇두그릇두그릇두그릇두그릇 하하 잠깐만 관찰 소년단도 다 가셨어? 뭔데? 푸흐흐흐흐 늙음이 브로우를 봐서 그런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요. 뭐죠? 불사조 크로우와 부인인가? 크로우.. 크로우 부인인가 봐요? 잠깐만.. 우리 애기가 드디어 나와요! 베이비 크로우!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백년을 거설러 가서 응애 브로우로 갑시다. 아니 근데 불사조 크로우인데 왜.. 띠용~~ 아마아! 귀요미! 응애 비비! 응? I'm a cool cat! 태양 귀요미 나야 비비! 아.. 다시 한 번 등장한.. 베이비 엘프리모! 히히! 오늘은 내가 진짜 이번에는 끝낸다! 히히! 히히힣 어? 어? 껌이다 껌! 어? 이런데 간식이 개꿀인데? 야야 잠깐만! 이때부터 껌 좀 씹었구만? 어전이 비비가 그.. 풍선 껌 잘 보는 데는 그 다 이유가 있었어. 엘프리모 이슈일! 엘프리모 이슈일! 주먹만 화끈하게 보여줄게 인마! 단 peacocker ㅇㅋ 프리노크 아! 헤헤헤헤 뭐야 어디서 태어난 멍청이야 저걱 으학~! 엘프리모님을 능욕하더니 참을 수 없다.... 엘 Hugo 팀 엉뚱! 베이비 크로우 등장이요. 내가 처리했어. 베이비 크로우 등장하자마자 사망인가요? 내 이름은 베이비뽀. 브롤 세계 최강의 저격수가 될 남자다. 잠깐만. 뭐야, 뭐에 죽이는 거야. 이루와, 이 자식. 이 자식 감히 우리들 농락해? 아니요. 잠깐만. 베이비, 안녕하네요. 베이비, 저, 저게 말인데요. 오케이.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. 가라. 역시 큐티, 깜찍, 최강프로로는 이 비비님이시지. 아잉. 아잉. 허허. 대리. 우리 같이 티밍 좀 하자꾸. 이렇게 최초의 베이비 티밍 연합이 완성됐군요. 어엉. 어엉. 에너지 젖병의 등장. 어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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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고 있을 때, 누가 노린이 있나요? 누가 가져왔어? 진인가? 어엉. 써지였구만. 에너지 젖병 빨고, 어엉. 슈퍼 초우량아 서지로 진화했습니다. 어엉? 브래리엔넌. 어엉, 잠깐만. 구방치는 거 실패. 같이 나라도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texting. 친구. 친구.